내가 널 얼마나 먹고싶어하는지 알아? 이녀석! 마음 몇fang 으음 고소한 여름에 반죽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의 맛은 영상에서 만나요! 뱃어라! 새우와 가게를 먹어요! 이 영상에는 뱃어라! 한 번에 뱃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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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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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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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쥬가 굉장히 많네요. 음 고기봐바 순살 너무 트위시랄 아 맛있어 감자랑 당면이랑 어우 뭐야 왜 떨어져 정말로 정치가 뭐야 이 녀석 떡도 있어 소짠데 아주 양이 푸짐하다 좋아 어우 더워 오늘 너무 더워 왜 이러는거야 아 더워 아주 푸짐해 어 순살이 됐다 아 양 진짜 많은데 밥이랑 고기랑 양이 많네 양이 많네 뭐 떡은 밀떡 내가 널 얼마나 먹고싶어 뭔지 알아? 이 녀석 매워 치즈 배불러 걔 하나 으깨가지고 맛있어 국물 해가지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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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fiscal 그 감사합니다.